속이 끓어오르는 사람 속이 끓어오르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에서는 48장으로 되어 있는데 다섯 뭉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뭉치가 소명인데 1장부터 3장까지입니다 1장에서는 하늘이 열리는 압도적인 장면이었죠 그래서 너무 놀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2장에서는 말씀으로 소명을 주시는데 말이 없습니다 대개 하나님이 부르실 때 보면 주절주절 말이 많거든요 모세 너 나를 따라오라 그랬더니 말 못합니다 자격 없습니다 회피하지 않습니까 기두온 사사 기두온도 오라 그러니까 난 약합니다 증거를 보여달라 양털 물이 당기고 안 당기고 지저분하게 대응하죠 예레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에도 1장 보십시오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줄 모릅니다 주절이 주절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은 참 깨끗합니다 이유가 뭐냐 엄청난 환상을 먼저 봤기 때문에 말씀하실 때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에 응답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2장에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서 있어야 될 것인가 사실 뭉치로 보면 다 똑같은 얘기인데 우리 입장에서의 이름을 붙인다 그러면 이름을 붙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속에서 끓어오르는 끓어오름을 가지고 전하라는 거예요 식어진 가슴으로 전하면 안 되고 끓어오르는 가슴으로 전해야 된다 불붙는 가슴으로 전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상처 없이 전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약해도 전해야 된다 약해도 할 일 되게 많다 이게 다 우리 입장이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보내면 되는 건데 우리 입장에서 이 세 가지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역순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끓어오름으로 전하라인데 8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인데요 말씀을 먹으라 그런 내용이 납니다 그러니까 부른받은 사람은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말씀을 먹은 사람은 부른받고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요 이게 말씀과 연관이 되지 않으면 제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크리찬이 됐다 그러는데 나는 말씀을 좀 안 보고 이렇게 통독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고 신앙생활을 좀 해봐야지 이렇게 마음 먹는다 그러면 일단 무력해요 그러니까 이름만 크리찬이지 힘이 하나도 없어요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팍팍 쓰러지고 무력해요 말씀이 없으면 부패합니다 목사 같은 사람도 이렇게 사역자들이 말씀을 안 보고 말씀을 멀리하면 적극적인 사고방식 이런 거나 저라고 썩어요 그래서 말씀을 멀리하면 목사도 썩습니다 부패하고 또 그게 아니고 말씀을 떠난 모든 크리찬을 다 본다 그러면 변질돼요 원래 부르신 처음하고 마지막이 달라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하나도 좋은 거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제대로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의 연관성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건 예외가 없습니다 사역자가 됐든 평신호가 됐든 뭐라든 간에 하여튼 말씀과 멀어지면 무력해지든지 부패해지든지 변질되든지 좋은 날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말씀과 가까이 가는 거예요 말씀의 종교라고 그러잖아요 말씀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8절부터 10절까지인데 두 절만 읽죠 8절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폐역한 족속같이 폐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10절도 같은 얘기입니다 제가 최근에 인문학적으로 탁월한 사람의 어떤 글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 그 글 제목이 챕터 제목이 이거예요 청소하고 서점에 가라 무조건 성공한다 이거 보니까 기독교 원략과 똑같아요 이거 믿는 분 같지는 않아요 그랬더니 성공하기 위해서 자기가 하는 일은 딱 두 가지래요 뭘 하든 간에 청소부터 한대요 이게 기독교의 정결이죠 우리 부르실 때 정결하라 그거 아니에요 그리고 서점부터 가라 책 읽으라는 거 아니에요 독서하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말씀 보라는 거 아닙니까 말씀의 순종 여우수화 보면 두 가지 얘기하라죠 승리의 비결이 뭐예요 첫째는 정결 두 번째는 말씀에 대한 순종 똑같은 내용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유사 기독교를 믿는 건 아니에요 그 생각을 했어요 성경은 모르는데 크리찬보다 원리는 잘하네 그런데 독서해가지고 얻는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인문학적 능력밖에 없겠죠 영적인 능력은 없겠죠 그러니까 세상에 되는 사람들은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뭐냐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속을 먼저 주변을 정리하고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없는 걸 줄 수는 없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 고칠 때 사동전 3장 6절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그러잖아요 없는 거 어떻게 줘요 있는 게 뭡니까 나사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죠 응가금 없는 거 못 줘요 있는 게 뭐예요 있는 거 준다고 응가금 있으면 돈밖에 못 주겠죠 그렇지만 내게 있는 것 그거 주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내게 있는 것이 말씀이 들어오면 있는 걸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나비입니다 나비 버터플라이 그런 거 말고 나비 외우기 쉽죠 선지자는 나비예요 나비의 원뜻이 뭐냐면 속이 끓어오른다 해요 그러니까 속이 뜨거워가지고 막 부글부글 끓어오지 김치찌개 끓을 때 보면 막 부글부글 끓어오는 거 있죠 그때보다 야 저게 선지자의 마음인데 아니 라멘에도 끓여보세요 물 끓을 때 막 끓을 때 있죠 그게 나비예요 선지자의 마음 물이 부글부글 끓어오는다 그러니까 전하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말씀을 증거할 때는 수증기를 전해야 돼요 뜨거운 수증기로 물 갖다 붓는 게 아니라 뜨거운 수증기가 막 퍼져나가듯이 교회가 뜨거워지면 전도 안 해도 수증기가 퍼져나가요 영적 수증기가 퍼져나가서 그때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게 뭡니까 성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면 말씀 증거하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이 뭐 딴 거예요 말씀 증거하라부터 시작되잖아요 말씀만 증거하면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 말씀 증거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우리가 니네 말 듣는 거 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거 하고 누가 더 옳으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가니까 말씀이 막 수증기 같이 퍼져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말씀 못 듣게 하고 말씀 못 채우게 하는 게 우선 아니겠습니까 왜요 그래야 식어지니까 가슴이 식었다는 얘기는 그냥 말씀하고 멀리 떠났다는 것도 같다고 해요 주변에 핍박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에도 똑같았죠 너무 성질 나니까 다시 전하라 봐라 그랬어요 그럴 수 있죠 예레미 20장 9절 유명하지 않습니까 내가 다시는 말씀 선포 안 하겠다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대요 신신당부하고 스스로 다짐하고 그런데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의 사무친이 답답해서 견딜 수 없어서 또 전한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비 선지자의 마음은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마음이에요 이거 내 의지로 되는 거 아닙니다 부글부글 끓어오르니까 이게 터져나갈 수밖에 없죠 압력 박수와 똑같죠 부글부글 끓어오는데 계속 압력을 누르고 있으면 나중에 폭발하겠죠 그런 거라고 해요 수증기화라든지 폭발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저 개인적인 경험이 그래요 제가 좋은 목휘자한테 배운 것 같아요 성경 읽으라는 걸 되게 많이 배웠거든요 대학교 때 성경 한 200장 읽고 그러면 가슴이 너무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런데 이 나비의 마음 선지자의 마음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너무 뜨거워지니까 설교를 하고 싶은 거예요 평신도인데 대학생인데 그래서 안 들으니까 우리 아버지 깨워가지고 설교 좀 들으세요 바로 차고 새벽 기도에 가야 된다고 그러고 제가 그렇게 핍박당하고 살았습니다 간혹 집에 살았는데 장독대에 가서 많이 설교했어요 장독대 회개하라 장독대가 사람이라고 해놓고 참 불쌍했죠 나중에 소리소리 질러가면서 서울여 회개하라 나 그때만큼 뜨거웠던 적이 없던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랬냐를 보니까 말씀이 들어가니까 이게 부글부글 끓어올라요 전하지 않을 수 없죠 그때 제가 주1학교 교사했는데 중학교 3학년 교사했거든요 중학교 3학년 대학생 때 그때 나이가 68년생들이에요 원숭이띠 5명 받아가지고 1년도 안 됐는데 6개월 만이니까 50명 됐어요 그러니까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거죠 그게 제가 사실은 목사가 되는 어떤 계기가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뿌리가 그러니까 이 말씀이 들어가면 사람이 변화됩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 이장인이 이 말씀 가지고 책을 쓴 사람이 있죠 유지진 피터슨 메시지 성경 쓴 사람 이 책을 먹으라라는 책을 썼어요 이것 때문에 한동안 10년 전인가 20년 15년 전인가 유행했죠 렉시오 디비나라고 렉시오 디비나 디비는 디바인 디바인 리딩이에요 거룩한 독서 그러니까 하나님 렉시오 디비나 디비나 이거 캐토릭 개념인데 난 이거 별로 좋아는 안 하는데 뭐 이렇게 이런 것과 꼭 갖다 붙여야 되나 성경 읽으면 된다 그런 거죠 통독 이게 더 좋은 거죠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대한 중요성 이런 것을 깨닫게 됐다고요 그래서 그 책의 내용이 뭐 이런 거예요 먹는 게 남는 거다 한마디로 얘기한다 그러면 우리는 맛있는 사과를 만든 자가 아니잖아요 만들 필요 없어요 농부가 아니니까 하나님이 아니니까 또 이 사과에 얼마나 많은 영양분이 있는지 분석할 필요도 없어요 그게 완성됐잖아요 그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만들 필요도 없어요 이미 다 완성됐잖아요 분석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먹으면 조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조능이 나는 그게 이 책을 먹으라 이 책에서 제일 강력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웃긴 게 뭐냐 하면 이 책을 먹으라 그 책만 읽어 그리고 성경은 안 읽어 그래서 지금 망한 인간들 되게 많아요 책에서는 자극받고 중요한 건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채우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세요 말씀을 채우길 원합니다 듣길 원합니다 읽길 원합니다 설교 만들어 가지고는 안 돼요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해요 읽게 되면 중요한 건 뭐냐 변화가 됩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변화가 안 되는 사람을 못 봤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왜요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기 때문에 주변 사람이 다 알게 됩니다 영적 수증기가 나와요 그리고 막 억제가 되면 폭발해버립니다 그게 이 책을 읽으라 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그래서 2024년도 폭발하는 하나가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그게 첫 번째 메시지고 두 번째는 상처 없이 전하라는 거예요 여기 듣든지 아니든든지 이런 얘기가 5, 6, 7절 쭉 나오는데 먼저 5절만 읽어볼까요 5절 시작 그들은 폐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든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폐역한 족속 원래는 언약을 버린 족속 불순종한 족속 그걸 폐역이라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거부와 거절하는 힘이 있죠 기독교 거부하고 말씀 거절하고 그런 힘을 이기는 것도 또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증거하면 이런 거 이길 수 있다 그런데 일단 듣든지 아니든든지 이걸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막무가내 이런 느낌이 들죠 뒤통수 해야 되고 소리침 이런 거죠 우리 그런 거 많잖아요 우리 요즘에 공독동에도 그런 게 많은 것 같아 전도하는 차들이 많이 다녀 막 스피커 대놓고 막 소리 들러대고 니네 다 지옥 간다 그러고 그런데 나도 시끄러운데 얼마나 시끄러울까 저게 도움이 될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내가 뭐 하는 분이 훌륭하지만 우리는 많은 순간에 듣든지 아니든지 그럴 때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무례함 막무가내 그런데 그런 거 왜 하죠 사실은 상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잘하는 사람이 두려워서 그런 거 아니야 내가 볼 때 차 타고 다니면서 소리 지르는 이유가 뭐냐 하면 얼굴 팔릴까 봐 그래서 이렇게 그걸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소리 지르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두려워서 무서운 사람이 소리 지르잖아 짖는 개가 안 묻나 그러잖아요 안 짖는 개 조심하세요 물으려고 하면 가만히 있다가 물어버려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두려우니까 막 떠드는 거예요 막 이렇게 과도하게 고린대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무례하지 않다 그러잖아요 It is not rude 그렇죠? 무례하지 않다 그런데 왜 이렇게 무례하게 듣고 소리 지르게 듣냐면 자기 마음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절에 대한 상처 또는 외면에 대한 상처 그래서 듣든지 아니든든지를 그렇게 이해한다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듣든지 아니든든지 아니듣는다 할지라도 상처받지 말고 계속 전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이게 상처에 강력해야 됩니다 그게 6절 7절인데 6절 7절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혁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심히 패혁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든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가시 찔레 정갈 이게 뭐죠? 거절 거부 핍박 그런 거죠 그런 게 있더라도 상처받지 말고 계속 증거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하우투죠 상처받지 않는 법이 뭐죠? 어떻게 하면 상처받지 않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로 하면 되겠나? 성령으로 코팅을 하라고 나 요즘에는 주방용품이 뭔지 모르는데 제가 대학교 때 등산 많이 다녔거든요 그때는 우리나라가 그렇게 물건들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등산 가서 이렇게 많이 해먹잖아요 저도 프라이팬을 하나 가져갔는데 우리 집 거는 싸구려야 된가 봐 뭘 갖다 넣으면 맨날 달라붙어 달라붙으면 그 흐름이 있는데 그걸 좀 닦아야 되는데 귀찮아가지고 다음 번에 닦지 하다가 또 하면 또 들러붙고 들러붙고 그런데 내 친구 목사님 아들이 하나 있었거든요 목사님 아들이 그게 부자예요? 나 말이 안 되는데 프라이팬을 하나 갖고 왔는데 안 붙어 걔 거는 그때 미국에서 갖고 온 거래 그랬더니 무슨 코팅이 돼 있는 거래 안 붙어 요즘에는 다 그렇게 나오죠? 요즘 들을 때 웃길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코팅 안 된 게 있었다고 쩍쩍 달라붙는데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느낀 게 코팅이 중요하구나 나는 코팅이 없어가지고 엄청 상처받았거든 상처예요 그 자체에도 상처가 있고 트라우마가 있고 갖다 볼 때마다 이거 안 떨어지면 어떡하나 하는 공포심이 있어요 트라우머죠 중요한 게 뭐예요? 코팅이 돼 있어야 된다고 성령으로 코팅돼 있는 거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과도하게 일해서 망가지는 게 아니라 성령이 기른 부분 없이 일하니까 망가진다고 우리가 상처받고 힘들고 맨날 이런 이유가 뭐냐 하면 성령이 기른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2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데 2절만 보시면 꽉 보면 보세요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 형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그렇게 나오죠? 무슨 얘기예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상처 없이 아무리 거절하고 한 달째도 다 된다는 것입니다 4등전 보십시오 거기 보면 얼마나 거절이 많았고 얼마나 핍박이 많았고 뭐 사람 잡아놓고 죽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엄청 상처를 입었다 그런 거 있어요?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그런 거 있어요? 트라우마 때문에 집 밖에 나가지 못했다 그런 거 있냐고요 없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해서 그래요 성령이 기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시대 해결책이 여러분은 멘탈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령이 문제지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맨날 약해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무력함에 빠져 있고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말씀이 들어가면 말씀과 성령은 동시에 오는 건데 상처 없이 전하라 하는 건 뭐냐 하면 특별히 성령의 기름을 받고 일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상처 없이 일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용도의 기름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은 뭐냐 약해도 전하라는 거예요 약해도 약해도 할 일 되게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1절이 그 내용인데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그랬죠 인자 인자가 히브리어로 벤, 아담 벤은 아들이고 아담은 그냥 아담일 수도 있고 흙일 수도 있죠 흙이 아담이니까 그러니까 아담의 아들 벤, 아담을 사람의 아들로 버작을 만들었어요 사람의 아들 인자 흙의 아들 그러니까 다니엘서에서 나올 때 인자 예수님도 인자라고 그랬죠 그때 인자는 최종 심판하는 자로서의 인자의 의미가 커요 그런데 여기서 쓰는 인자는 그냥 약한 존재 그런 뜻이에요 흙과 같은 존재 약한 존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인자야 너는 약하다 뭐 그런 거죠 우리 인간이 되게 약합니다 그래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약해도 건강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지 아십니까 되게 건강하고 이런다는 사람이 갑자기 하루 집에 훅 가고 제가 아는 분도 이렇게 보니까 그러더라고 험한가대 25일 전에 건강해서 축구했는데 돌아가셨대 그런 거예요 인간의 건강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넘어지고 그런다는 거예요 또 마음도 그렇죠 말 한마디 듣고 낙심해가지고 꼼짝을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인간 되게 무력합니다 인간 강하지 않습니다 너무 강하게 여기지 말라고 인간 다 약한 존재들이에요 약한데 뭐라 그래요 내 발로 일어서라 쿰 쿰이죠 쿰 일어서라 쿰은 일어서라는 뜻도 있지만 시작하라는 뜻도 있죠 시작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일어나라 내 발로 일어서라 그냥 일어서라 그러지 않고 내 발로 일어서라 그랬던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쓰임받을 때 두 가지가 같이 만나야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나의 태도 영접하는 태도 그러니까 내가 의지를 가지고 영접해야 돼요 마음을 열고 환영합니다 영접하는 거 그리고 영접하면 능력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 1장 12절에 똑같은 얘기 나오잖아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이 강조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영접하면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도 부르심 입었을 때 네 내가 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 같이 그럼 그 다음에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해요 이 두 가지가 만나야 돼요 영접하면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다 여우수화 1장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오죠 여우수화가 늘어져 있어요 왜냐 자기 스승 모세 지도자가 죽으니까 그래서 모세가 죽은 후에 널브러져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오셔서 뭐라 그래요 일어나라 쿰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가 이스라엘 자세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리고 3절에 뭐라 그러죠 발바닥을 밟는 땅 다 준다 거기서 나오는 얘기가 뭡니까 먼저 너 마음으로 열고 영접해라 내 말 그대로 영접해라 그러면 내가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 줄게 그 얘기 아니에요 똑같은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약하다고 잠깐 미루지 말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약하지만 할 일 엄청 많습니다 쿰하고 일어서십시오 그러면 능력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맥락이 되게 많이 나와요 이사의 60장 이게 더 유명한 구절인데 1절부터 4작간의 내용 보세요 이른 나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그 다음에 영광과 능력이 너에게 임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3절에 나라들이 온갖 이방 백성들이 다 너에게 몰려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없었잖아요 내가 할 일은 뭐예요 일어나라 그럴 때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말씀 믿고 그럼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일을 다 하시잖아요 영광과 능력 다 부어주셔서 나라들도 몰려오고 또 이방들도 몰려오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네 얼굴을 보고 화창하대요 막 놀란대요 저거 이게 맨날 그거 씻고 뭐 촌티나는 애가 왜 저렇게 얼굴이 화사해 귀티나네 막 이러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바다의 부가 막 몰려오는데 돈도 막 몰려오고 이방 나라들의 재물도 몰려오는데요 대개 여기만 줄을 긋죠 5절에만 바다의 부가 되게 몰려오고 아 근데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다 몰려와요 나라와 사람들 얼굴도 화창한 화장빨 먹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바다의 부도 이방 나라의 재물도 물질 다 온다 그게 이사회 60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아닙니까 이게 언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영접할 때 우리 맨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자분들한테 잠깐 웃기려고 그러지 말라고 우리는 그 웃길 능력이 없어 이국제같이 웃기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웃으라고 영접이죠 유모 영접하는 거 웃기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개그맨들 그렇게 짜고 밤새로 짜고 하나도 안 웃겨 썰렁해 근데 웃어주면 되잖아요 하나님 백성들은 웃어주는 존재예요 우리 신부들이라고 신랑이 뭐 하면 웃어주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라고 일어나라고 일어나라고 가라고 하면 웃으라고 하면 웃고 하라고 하면 하고 그러면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모든 능력과 의뢰를 다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바다의 부와 이방의 재물까지 싸그리 모아가지고 다 주신다 그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이면서 우리 예수께서 이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자세를 새롭게 합시다 우리가 거룩한 백성 부른받은 백성들 아니에요 쓰임받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일단 딴 거 하지 말고 말씀부터 꽉꽉 채웁시다 식어진 가슴으로 살지 말고 그래서 불붙는 인생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선지자의 심령 가지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성경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상처 없이 일한다고 맨날 뭘 하면서 하지도 못하면서 맨날 상처받아서 트라우마다 맨날 삐쳐있고 전화 끊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 충만하십시오 지금도 프로필에 민자로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성경이 떠나서 그래요 성경 충만하면 화사한 얼굴로 등장하게 돼있습니다 맨날 꽃이나 개 올려놓지 말고 여러분이 개예요 얼굴 올려놓십시오 화사하게 그리고 약하지만 영접하면 하나님께 능력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용도에 축하드립니다 자리에서 를 하겠습니다 주가 주되심을 찬양하겠습니다 자리에서 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서 를 하겠습니다